15타 스포트라이트 공유 스포트라이트 공유하겠습니다 대가리가 깨졌기 때문에 최악의 위치네요 근데 4마리밖에 못 받아 와 너무하네 스포트라이트 공유 강화술사가 살짝 아쉬운데 위치가 일단 이렇게 갑시다 요들도 있고 대가만 먹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템이 완성되기 때문에 시작 템이 굉장히 좋아요 아 이거는 근데 솔직히 이 사격에만 먹일 수 있어도 되게 좋게 시작할 것 같은데 이 사격에만 먹일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실현됐네요 일단 시작이 좋아요 시작이 굉장히 좋아요 와 세다 위치가 한 이 정도쯤 만 됐어도 한 두 칸만 더 많았어도 되게 행복했을 것 같은데 저거 대검 하나를 못 먹겠어 그쵸? 대검 하나를 못 먹는 일은 잘 없을 거예요 안 만났고요 일단 얘는 그렇게 세지 않아요 게다가 나위가 없어 와 근데 이걸 오 얘가 맞은 거 좋다 크다 오 나이스 5연승 크죠 일단 5연승만 하더라도 되게 좋아요 엎치고 이거 하나 올리면 되겠죠? 바로 넣을 거 찾아서 다행이고 쌍갑옷 좋다 인피가 몇 개 보였어가지고 지금 쌍갑옷 만들면 되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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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칭옷 좋고 미안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얘네를 만나면 좀 이기 힘들 것 같아요 아 아 센 앞에요 쓰읍 기분이 좋아요 요길 보고 그러니까 이 R을 보고 좀 돌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와 근데 진짜 메칭옷이 너무 좋다 연파는 이건 뭐 당결된 의지 말고 고를 게 없지 않나요? 고전압은 너무 효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당결된 의지.. 여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기 강화술사를 하나 더 넣어서 근데 여기는 좀 많이 안 뚫리나?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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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트? 오리 하나 그냥 올리면 되겠죠 지금 부족한 마나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 칠 와... 지리긴 했는데 세나가 너무 아피데 와 세나가 스킬 여러 번 쓰긴 하네 와... 오리 하나 나이스 와... 피 뭐야 이거 룰루 같이 한거지? 107렙 찍었는데 내가 이기겠는데? 와 이게 뭐야 아 이게 스포트라이트 공유? 와 오리아나 딜 뭔데? 이게 더 낫겠다 아 그냥 센데요 지금 우리 근데?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업을 안 칠 이유도 좀 없나? 와우 정서는 못난 사격의 상징 안 뽑을 수 없잖아 이러면 아 이거 또 오사격이야? 이건 정선을 여기 넣는 걸로 가고 대검 하나 오케이 3봉템 완성 이거 루나는 돌려볼게요 하나는 모랠로로 갈 거고요 하나는 수은으로 갈게요 하나는 수은으로 갈게요 4강화술사를 가는게 지금 데미지 말 안 나오나 지금 4강화술사 와 완벽한데 아니면 여기서 리로를 좀 쳐서 올라가네 강화술사 한개 내리고 이거를 갈리오로 바꾸고 이걸 세라핀으로 바꾸고 이거를 브라움으로 바꾸고 완벽한데 그러면 여기서 뽑고 올라가는게 맞다 세나를 3성 찍는게 좋으니까 지금 여기 10원 리로를 하죠 여기서 세나 3성만 찍으면 1등 할 것 같은데 1등 할 것 같은데 딴치다 세나를 가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밸류가 좀 떨어져 확실히 당연히 CC가 더 있는게 좋을테고 X4 시작해 볼까 흥소우는 살점보라 강하라 이거 2성까지는 돌렸어야 되나? 세나가 안나오네 그래도 마지막 증강에 잘 나오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 난 할 수 있어요 흠 내 목소리를 따라와 서둘을 것도 없어 흠 따라 불러봐 아 씨 흠 흠 흠 역시 또 와서 내 탄다 샤븐 날 죽이고 싶어? 그럼 줄 서 택해 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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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살 수 있어 그런 명이 덤벼도 나만 믿으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좀 아쉽네 이걸 카이사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려나? 지금은 이게 좀 더 센데 모렐로를 훨씬 더 잘 붙여가지고 아 여기서 좀 애매하네요 이거 삼성, 세나 삼성이 찍히면 또 게임이 달라지는 거죠 이 자리가 조금 애매해 간류가 안 나와? 간류가 나와야 뭐 저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건 빨자 카이사를 쓰기로 거의 확정난 상황이거든요 오사그 맞추면서 그냥 카이사 2성까지 모르는데 그니까 지금 업을 치는 게 나중에 그냥 치고 얘만 삼성 찍혀도 무조건 1등하는 상황이니까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어 지금 그래서 간류 나오니? 간류 여기 나왔네 그럼 템이 다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되고 이렇게 가면 되고 이렇게 가면 되고 이렇게 가면 되고 이렇게 갈게요 세라피 삼성 거기가 되나? 세라피 삼성 거기가 되나? 어 떴다 C 잘못되었구나 이건 뭐 보사교계잖아 와우 미쳤는데? 아니 너무 트럭을 불어서 애들아 죽어가라 이거 세라핀 3성이긴 하거든요. 더 돌려볼게요. 세나 팔아줬죠. 왜냐면 둘 다 3성을 좀 찍고 싶어. 그리고 카이사도 좀 2성을 찍고 싶고. 와 템 뭐야. 나르는 자리 모자라면 팔게요. 3성 세라핀을 상대해야 될 것이다. 상대는 널 마지 않니? 그 이상? 다 찍혔다. 너는 삼성 세라핀을 상대해야 될 것이다. 와우! 일반딜이야. 일반딜. 뭐하나 띄워봐. 그래. 자 어디 뭔가를 띄워보거라. 하고 싶은대로 해봐. 모랄로가 빠지길 바랬던 건 맞고. 운이 좋게 모랄로가 빠졌고 그래서. 띄워봐라. 뭘 띄운거야. 아니 가장 중요한 애가. 있는데 왜 다른 애를 띄운거야. 또. 컷! 결국엔 세라핀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결국엔 세라핀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띄워봐.